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엘리스토 도전과 해적선 보물 지도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던전 2시간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이아버리 프로젝트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적선 보물 지도에서 혹시 희귀제작비버서나 축제리 나왔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계획을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바치면서 엘리스토하고 해적의 보물지도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팁은 아니지만 확률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이니까 재밌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물을 받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라가죠 자 또 날라가겠죠 자 보통 세번째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세번째 엘릭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릭서 자 성공 성공 아 네 실패하네요 자 한 번 더 자 성공 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섯번째는 되겠죠 설마 안 될까요 아 안되네요 자 그러면은 재물을 다시 하나 바치고 또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 이제 뜨겠죠 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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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일곱번째 어 자 성공 하겠죠 성공 자 희귀 제작 비법 써라도 어 하나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엔씨 관계자 분들 하나만 주세요 네 어 이거 실패합니까 아 이 엔씨 진짜 나쁜 놈들 자 오림의 일곱번째가 하나 주네요 자 한번 다시 재물을 바치고 음 자 하나 뜨네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기시간이 있네요 연속으로 이게 되지가 않는군요 자 이거를 어 10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축제로 어 재미삼아 어 러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한장은 더 해서 칠 자리라도 하나 건지면 어 기분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절망적이네요 예 칠 칠 칠 아 아 진짜 너무 하는군요 엔씨 나쁜 놈들 칠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우울하네요 아 여러분들은 어 제가 우울하니까 어 재미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어 재미있는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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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